아.. 반딧불이 반딧불이 아.. 반딧불이 반딧불이 아아.. 아하하하 미쳐버리겠다 야야야야야야 물량먹고 또 아우 자 물량먹고요 폭풍어 죽었나? 아아 죽었어 죽었어 하나 겨우 죽었어 자 자 먹을거 죽으러 이번엔 도깨비블루 아 불저항이구나 아 쟤 어른데 불을 저항하네? 어..어.. 반딧불이 흠 흠.. 불을 여기다 얘한테 해야되나? 아아 이씨 흠 흠 야.. 미치겠다 물약 일단 물량 먹어요 아 번개네요 제가 아아... 자 일단 돌기로 뒤로 빼고 번개로 오케이 아우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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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는 뭘로 해야되지 번개 얘가 도깨비 불인가 그러나 아 아 아 그러네 오케 내가 어떻게 아 얘가 보면 되지 얘 마법사지 이제 됐대요 초록색 된게 다시 내가 갈망하는걸 보여준다는데 달과 태양을 보여줄거야 야 그림봐 야 정말 맘에 쓴다 자 새들이 마을사람들을 변하고 있네요 술 취한새는 어디갔지 술 취한새 아까 술 먹고 술 취한새는 어딨냐 와 래료리아 요청 완료 자아 스킬 스킬 아 이렇게 빨리은 알 수도 있군요 그러게 짤 그거 치고 좀 복잡해 자 아 아 이거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구나 아 이건 마우스 아 이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구나 패드로 하니까 힘든거였구만 아 이거 패드로 하니까 힘든거였어 마우스로 하니까 이렇게 편한걸 아 아 어쨌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잠시만요 자 자 자 감사합니다.